오직 한국인들만이 쓰던 문자인 한글을 두 번이나 자국 문자로 채택하려 했다가 실패했는데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모든 걸 한국화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화의 시대의 역으로 세계의 한국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한류 흥행으로 인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는 쉽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 mla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비영어 강좌 등록 현황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언어를 배우기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에서 한국어가 약진하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었는데요. 언어학자들은 한국어의 성장세는 한국 문화의 유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1974년 이후로 한국어를 배우는 숫자는 단 한 번도 미국에서 줄어들지 않았고 성장만 거듭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한국어와 달리 일찍 미국에 정착한 일본과 중국의 언어는 오히려 배우는 사람이 줄고 관심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통탄하면서 한국어의 인기를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자국 언어의 세계화에 있어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했었습니다. 홍콩 영화가 전 세계의 할리우드 못지않은 인기를 끌면서 중국 문화는 세계 곳곳에 그 영향력을 넓혔죠. 특히 차이나타운을 기반으로 그곳에 정착한 중국인 커뮤니티 역시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 중국 문화의 세계화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자국 문화를 전파하고 중국어를 영어의 뒤를 이은 세계 언어로 만들기 위해 공자학원을 세우며 엄청난 돈과 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줄을 서며 중국어 열풍이 불었었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열풍은커녕 산들바람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난이도가 너무 높은 언어기에 많은 이들이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나가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어의 문자인 한자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알파벳에 익숙한 서양 사람들에게 한자는 원리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뜻과 음성을 따로 공부해야 하기에 중국어의 난이도를 배가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어가 같은 한자권 아시아인들에게 쉬운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중국인들에게도 한자는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한때 문맥률 80%가 넘을 정도로 중국어를 모르는 이들이 넘쳐났던 중국이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안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어를 간체자로 바꾸면서 시민들 교육에 공을 들였죠. 그 결과 중국의 문맥률은 6%로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중국말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학자들이 중국의 문맥률에 관해 조사를 하다가 뜻밖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이 디지털 문맥률은 해결하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현재 약 5억 명의 중국인들이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자를 읽고 쓸 줄 안아 타자를 칠 때 한어병음으로 입력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들은 컴퓨터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를 전부 타자 자판에 옮기면 중국의 전용 타자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원 낭비이자 에너지 낭비라 할 수 있죠. 일상 언어 영역에서도 중국어는 한계가 분명한데요. 외국에서 접하는 중국어를 들어보면 성조로 인해 시끄럽고 번잡스럽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이런 인식은 중국인들도 잘 알고 있어서 대만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중국 배우가 중국어로는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투덜거렸을 정도이죠. 중국어 자체가 멋이 없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과 자국인들에게도 그렇게 선호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중국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중국어를 보다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개량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는데요. 조선 말기에 이모굴란 시기에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의 지도자 위안스카이 역시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조선에 머물면서 한국 생활을 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가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이 된 그는 한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하루만 배워도 문자를 익히고 쓰는 것이 어렵지 않기에 이를 중국에 수입하는 것을 고민한 것이죠. 한국에 살면서 그는 어린 아이들이 한글을 당일에 배워 글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봤었기에 중국도 한글을 사용하면 충분히 문맥률은 물론이고 중국어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 관료들이 망한 나라에 그를 사용해서 난댄다는 논리로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당시 일본에게 시달리며 최악의 시기를 겪던 한국이었기에 위한 스카이도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도 한글을 사용하자는 주장은 잊혀졌다가 1950년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요. 중국 학자 류사오치는 마오쩌둥의 지시로 문맥률을 낮추고 글자 사용을 쉽게 만들라는 과제를 받아 고민하던 도중 한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의 우수성에 감탄한 류사오치는 중국도 한글만 있다면 어문개혁이 가능하다고 바라봤죠. 류사오치는 직접 북한까지 방문하며 중국어 개혁의 속도를 높였는데요. 다만 이 노력 역시 당시 국력이 약했던 한국의 언어를 중국의 언어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결국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운명을 가르게 되었죠. 오늘날 한국어는 사용 인구가 폭증하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언어 중 하나가 되었고 반면 중국어는 점점 사용자 수가 주는 것은 물론 자국민조차 외면하는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어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으니 바로 폴란드인데요.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으로 자국 군대를 통째로 한국화한 폴란드는 이제는 나라 전체를 한국색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한국어 학교를 세우는 것은 물론 교원 초빙을 요청해 한국어 강사를 수시로 모집하는 등 한국어 사용자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 역시 한국어를 배우는 데 진심이죠. 한국어 공부를 위해 아예 짐을 싸고 한국에 들어와 7년 동안 한국어를 배운 주잔나 씨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폴란드 MZ세대에게 한국어는 낯선 언어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한국어라고 할 정도로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어를 쉽게 접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들도 있기에 한국학과를 들어가고자 하는 폴란드인들도 넘친다고 합니다. 폴란드 유명 대학인 브로츠와프 국립대학에 있는 한국학과는 경쟁률이 너무 세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죠.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공부한 록사나 스키빈스카는 한국 영화를 너무 좋아해 한국 영화 현장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로 영화 현장에서 통역일을 하며 한국어를 계속 접하면서 배우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다고 말하며 열렬한 한국 사랑을 드러냈죠. 그리고 한국어 못지않게 폴란드에서 인기인 것이 바로 한국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K-드라마를 통해 접한 한국 음식이 궁금했던 폴란드인들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폴란드 요리사 바라놉스카 이보나라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한국 문화를 즐기던 도중 한국 음식에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을 통해 한국 음식 레시피를 찾아 만들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수백 수천 번의 반복을 통해 한식에 통달하게 된 그녀는 과감하게 한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정은 신의 한수가 되었는데요. 그녀와 마찬가지로 한식의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식당이 없어 일을 즐길 수 없었던 폴란드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녀가 만든 김치와 불고기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던 또 다른 폴란드 모녀는 여러 한국 요리 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에 푹 빠져 김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실직하게 된 아그니에스카와 카롤리나 모녀는 먹고 살기를 고민하다 SNS를 통해 김치를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접한 김치를 보고 호기심이 생긴 모녀는 직접 김치를 담그며 실력을 쌓았었습니다. 폴란드인 입맛에 맞게 변형된 김치가 아닌 한국 전통의 맛과 가까운 김치의 맛을 내면서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그 결과 폴란드인들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살던 한국인들도 모녀의 김치를 사 먹기 위해 멀리에서 주문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의 인기가 한국어와 한국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폴란드인들을 한국에 푹 빠질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놀라운 인기에 힘입어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주최로 한글 실험 프로젝트 전시가 폴란드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한글 자체의 관심이 많은 폴란드인들을 겨냥해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폴란드 언론이 몰리며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죠. 폴란드 한국문화원에서는 한복을 입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높아진 한국 문화 체험 열기를 어린 아이들에게도 확산시켜 한류 열풍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서예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것은 물론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는 행사가 진행되었고 폴란드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한국 패션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폴란드에서도 한국 태권도를 수련하는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MMA가 큰 인기를 끌며 배우는 인구가 느는 것에 비해 태권도는 최근 배우는 인구가 정체되었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폴란드에서만 MMA보다 태권도 배우는 인구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 전체가 태권도를 배우는 이들이 많을 정도로 태권도를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기가 있어서 태권도를 하는 것은 물론 태권도에 스며있는 예의범절과 대결 자세에 대한 철학이 폴란드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이 영향으로 많은 폴란드인들이 태권도를 배웠다고 하죠. 폴란드는 K-방산으로 유럽 시장에서 한국 무기 세일즈에 창구가 된 것은 물론 한국 문화도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한국 문화 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중국과 달리 자국 문화가 알아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트렌드의 선봉으로 남길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